이런게 별생각을 다했네 야 진짜 웃기들어 장군이건? 응 왜이래 라면 덮어먹어 아 동구씨 어 잠깐만 어? 이야 갤러리 단골손님인가? 아유 오빠도 참 척보면 몰라요 연애하나보네 장동건하고 에? 장동건이 영화 배워만 있는 줄 알아요 나이트에 가면 쫙 깔린게 장동건이잖아요 아유 뭐 웨이트랑 사귀나 보다 이모 연애하는 거예요? 아 그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낮엔 삼돌이고 밤엔 장동건이냐? 실험 다시 삼돌이 하시던가 아 됐어 됐고 지금 좀 나와 왜? 누군 공주이고 누군 무술이냐? 소라는 쩌로로 달려가고 나는 그냥 오라가라 하고 아 비밀 연애하자고 한게 누군데 아 집 앞이야 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응 왜요 짜증나 진짜 뭐야 뭐야 너 요즘 뭐해? 이씨 뭐 좀 연애해? 장동건 누구야? 너 남이 살아서 어쩌면 너 죽는다 따 인마 아 언니 어디가? 너 나이트가? 왔어? 웬일이 어디까지? 에이 아까 영어도 못 보고 미안해서 왔지 서라 괜찮아? 당연히 괜찮지 내가 왔는데 아 아 좀 두 사람 관계 진짜 유별나다 야 서라랑 나랑 벌써 역사가 25년이다 안 유별난 게 이상한 거지 아 누가 뭐래? 근데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? 네 당연히 당연히 그동안 서라한테 친구 이상의 감정 느껴본 적 있어? 아 참 야 너 왜 그래?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말해봐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비밀인데 아 그게 말이야 누가 너 탔던데? 니가 동훈이? 맛있니? 네 회장에도 짜장면이 제일 좋아요 동훈아 니가 우리 소라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며? 제가요? 앞으로도 우리 소라랑 친하게 지낼래? 애들이 우리 소라 괴롭히지 못하게 딱 지켜주면 아줌마가 짜장면 매일 사줄게 진짜요? 그럼 음 소라 지켜줄 때마다 한 그릇씩 와 꽃빼기도 내요? 그럼 야 우리 팀 엄마 모자라 니들 빼 저기 할머니네 쟤 써라? 외계인하고 피 구하라고? 잘하셔야 야 뭐야 та 아싸 짜장면 3그릇 아 그럼 뭐야 짜장면 때문에 소리를 도와줬다는 거야? 아니 뭐 처음엔 그랬었지 아우 치사하다 치사해 어떻게 짜장면으로 친구의 우정을 사니? 아 우정을 산 게 아니지 키워간 거지 그러다 정도는 거고 아 이젠 습관이 돼가지고 설화가 부를 때 안 가면 이상하다니까 나한테 좀 그려보시지 야 넌 사막에 던져놔도 살지만 설화는 죽는다니까 나도 사막에 던져주면 죽거든? 넌 안 죽지 내가 살려주지 아 그러면 나도 짜장면 사주면 되나? 넌 아니지 짬뽕이지 아유 진짜 원위치 이런 군만두 같은 사장님 사장님 정말로 이걸로 제 사랑운을 알 수 있는 거예요? 보는 이유 없이 홀로 가시밭길을 오르다 저는 아는 가시밭길이 하나도 없는데 좀 좀 좀 좀 좀 아유 짝사랑만 하셨다고요 안 되셨어요 이야 이거 정말 정말 딱이다 딱 정확하게 나오네 정확하게 너 딱 소리나게 한 대 맞아볼래? 어? 아유 안 됐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평생 짝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돼 아유 그래 그래 오늘 점심때 나 바쁘거든 배고프면 쌀 사서 씻어서 해 먹든지 아니면 굶고 내일 먹든지 내일 또 나는 여전히 바쁘겠지만 왜? 아유 형님 집원장님 사랑해요 아 집원장님 그러면 나도 한 번 볼까? 사랑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주야 너는 내가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어? 어떻게 해? 그래 내 옆엔 도무가 꼭 있어야 했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한 번 내볼까? 좀 따끔거려? 아휴 한 번만 더 불어봐봐 아휴 진짜 됐어? 이번엔 여기 오른쪽 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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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 어휴 같은가 틈만 나면 장난해 진짜 아, 장난 아니다. 진짜 부르면 아퍼. 아, 됐어. 아프게 뭐가 아프다고 그래. 어? 까치, 까치, 까치. 어디, 어디? 난 다 안 속아. 야, 야, 야. 아퍼. 아프게 뭐가 아퍼. 아, 여기 아퍼. 미치겠다니까. 아, 진짜 아퍼. 아퍼게 뭘. 여기 있었네? 왜? 내 얼굴에 뭐 묻었니? 진주야. 응? 있잖아, 나 아까 너네 둘이 정원에 있는 거 봤거든. 응? 응. 너희 혹시 둘이 다시 만나는 거 아니냐? 야, 아니야. 저기, 동호 씨 눈에 뭐가 들어가지. 내가 이렇게 훅, 훅 이렇게 부러, 부러진 거야. 응. 그냥 정말 그것뿐이야? 어, 그럼. 그것뿐이지. 너희 뭐 하는 거야? 손님이 이 책 찾아가실 거야. 그래. 안녕. 어. 그래. 그것뿐일 거야.